이제 민사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재판은 개인간의 재산 또는 가족관계에 관한 재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었다가 갚지 않는 경우에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를 하는 소송이 있다면 그런 소송도 민사소송의 하나입니다 민사재판에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변론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론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변론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판사가 모든 사실을 잘 파악해서 알아서 재판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태도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사재판에서는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가끔씩 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민사재판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원고는 50대 아주머니셨습니다 그리고 T고는 역시 50대 아주머니시지만 실제 법정에 나오신 분은 아주 유명한 변호사이셨습니다 한쪽은 전혀 법적인 경험이 없는 분이셨고 다른 한쪽은 아주 유명한 변호사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들 아마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건의 내용을 봤더니 이 원고 즉 50대 아주머니가 이길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마음에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이걸 이렇게 주장하고 조준고를 내면 아주머니가 이길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박한 정의감에 아주머니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던 거죠 그런데 판사가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마 저의 그러한 마음이 그 유명한 변호사님에게 들켰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변호사에게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사재판을 한다는 것은 외로운 줄탈이 있습니다 판사가 봤을 때 이겨야 마땅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제대로 주장하지 않고 입증하지 않아서 져야만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입증을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증거재판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이것은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진실에 반하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을 빌려준 것이 분명한 진실인데도 아무런 증거를 들 수가 없고 상대방이 부인해서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에 지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선언한 이른바 의제된 진실과 실제 진실은 늘 일체하지 않습니다 저는 법을 전공하다 보니까 제 주위에 있는 친구나 지인들이 저에게 법적인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즐겁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곤혹스러운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은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사기를 당했고 그래서 그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회복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더니 그걸 입증할 만한 증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소 차갑게 증거가 있어 이길 수 있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정의로운 사람도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걸 설득하려고 했더니 이분이 굉장히 섭섭해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사법제도가 이룰 수 있느냐 우리 사법제도가 제대로 된 것이라면 진정 피해를 입은 불쌍한 사람을 알아서 구제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변론주의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사재판의 제도는 더 이상 조선시대 원낸 재판이 아닙니다 결국 각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판사는 민사재판에 있어서 마치 축구경기의 심판과 같습니다 A팀과 B팀이 서로 축구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이 볼 때 A팀의 실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정의로운 결과는 뛰어난 팀이 이기는 것 즉 A팀이 승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A팀이 별로 운이 없어요 찬스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정의감에 불타서 A팀과 함께 공을 차고 뛴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심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B팀이 이기더라도 심판은 심판입니다 민사재판도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와 변호사가 어느 만큼 주장을 잘하고 입증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재판주의 때문에 계약서를 가급적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계약은 법적으로 성립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입증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가끔씩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우편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 증명우편은 조금 거칠게 이야기하자면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는 편지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일종의 등기우편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중요한 증거로서 기능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돈을 빌려주고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 돈을 갚으라고 내용 증명우편을 보내는 것만으로 그것이 충분한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 우편의 내용은 여러분의 주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만약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온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답변을 하면 그 답변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꼭 그런 답변을 보내지 않더라도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느냐라는 정도의 편지만 보내더라도 그 편지 자체도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계약서를 꼭 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서 거액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경험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 거액이라고 할 수 있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 거래 제가 채권자가 되고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채무자가 된 거래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한 5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제 처에게 비밀로 하는 거래도 있었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단 한 번도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늘 계약서를 쓰라고 이야기했지만 한 번도 계약서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법 문화, 법 감정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금전 청구 소송은 가장 흔한 민사소송 유형입니다 대여금, 보증금, 구상금, 손해배상금, 부당이득금 등 여러 가지 사건명 또는 사건 유형이 바로 이 금전 청구 소송에 포함됩니다 보통 대여금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자입니다 특히 사채를 빌릴 때 고리가 문제가 됩니다 2008년 6월 기준으로 국민들이 빌려 쓴 사채 규모가 약 1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채업자는 약 2만 3천여 곳이고 그 중에 등록된 사채업자는 약 1만 7천8백여 곳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채업자는 공적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돈을 빌려주거나 중개해주는 사람 또는 기관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 제1금융권이라든지 저축은행, 제2금융권의 제도권 금융기관에 속해 있지 않지만 금융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몇 가지 통계를 더 보면요 2008년 6월을 기준으로 사채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은 30대로서 전체 이용자의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4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이자 제한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 구제금융이 개시되면서 그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이자 제한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998년에 이자 제한법이 폐지됩니다 최근에 이자 제한법이 부활했습니다 2008년부터 이자 제한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연 30%의 이자 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법의 경우에는 연 49%의 이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빌려주고 받겠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손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판사가 여러분의 돈을 대신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이 임의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이제 그 머나먼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선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재산이 있어야 그 재산을 압류하고 환가해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가장 가치 있는 재산은 부동산이죠 그래서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으면 참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재산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해 주더라도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부동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바로 돈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즉 그 부동산을 돈으로 바꾸는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그 부동산을 압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경매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압류 등기가 있게 되고 법원에서 채권자들을 알아보는 절차를 받게 됩니다 현황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가격을 감정평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매각기일 또는 경매기일을 가지게 됩니다 그 전에 물론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 번만에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 유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많은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해서 매각허가 결정이 내려지고 그것을 낙찰받기로 한 사람이 대금을 납입했다면 이제 그 대금을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배당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배당 절차에도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서로 자신이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또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해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배당 절차에서 이의를 신청할 사람이 배당이의 소송이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또다시 1심, 2심, 3심까지 가기도 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대여금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받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1심은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그나마 이게 복잡하거나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이면 그것보다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소하게 되면 상소심으로 가게 되고 상고하게 되면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씩 끊은 재판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세상에서 가장 빨리 재판해주는 법원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거쳐서 판결을 선고받고 그 확정 판결을 가지고 집행에 들어가는데 이제 또 숱한 집행 절차의 과정을 거쳐서 배당을 받으려고 했더니 또 배당에서 분쟁이 생겨서 소송을 해야 한다니 참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안전한 법제도로 말미암아서 채권자가 돈을 받는 게 어려운 경우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담보에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습니다 인적 담보는 채무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보증을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정에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증 부탁을 잘 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보증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보증계약을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또 금보증의 경우에는 채권채구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합니다 또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해서 보증인의 기명 날인이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보증을 서려는 사람에게 채무자의 자산 또는 신용성태를 충분히 알려주라는 취지입니다 보증인에 대한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기간 약정 없는 보증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물적담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금융기관 거래에 있어서는 근저당권 설정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은행에서는 물론 여러분의 신용을 보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 부동산을 담보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되고 은행은 거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채권 최고의 범위까지는 그 부동산으로부터 은행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일단 저당권이 설정되면 나중에 별도의 재판 절차를 밟지 않고도 바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아주 크나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임대차 사건도 종종 문제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누구와 체결할 것인가 세입자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끔씩 임대인을 잘못 골라서 공경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소유자가 아니면 그 사람은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소유의 부동산인데 아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런 경우에 나중에 남편이 자신은 부동산에 임대한 적이 없다 남편에게도 허락한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복잡한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법률적 운명은 자신이 결정한다 라고 하는 법원은 늘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누가 진정한 소유자이냐 하는 것을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그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 사건에서 보통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세의 모습을 많이 떼고 있는데요 전세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의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 주택은 가급적 피해야겠죠 저당권 설정이나 이미 가압류된 부동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보증금 회수 보호를 위해서 입주하고 나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보장 장치인데요 보증금 사건은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민들에게는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거의 삶의 재정적 기반의 전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저도 사실 전세 집을 몇 군데 다니면서 두 차례 정도 보증금을 못 받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받았습니다 한 차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사실 그 보증금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우리 재산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흘렀는데도 계속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주인과 연락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겨우 연락이 됐습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저에게 그러면 나의 직장으로 와서 이야기를 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 직장이 어디냐고 여쭤봤더니 뭐뭐 경찰서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이신 임대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다행스럽게 일이 잘 끝났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그분은 경찰서에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분도 저희들의 심정을 이해를 하시고 처제를 이해하셔서 다행스럽게 저희 전 재산에 해당하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거치면서 전세금 사건이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 사건에 임하는 당사자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기업의 100억짜리 사건보다 서민들의 3천만원짜리 전세금 사건이 더 절박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건물을 비워달라는 것입니다 기한이 되었는데 나가지 않는 세입자와의 사이에 긴장관계가 형성됩니다 세입자들은 빨리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또 나가더라도 가급적 무언가를 받아서 나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에 인테리어를 했으니까 인테리어 비용을 달라 또는 이사해야 되니까 이사 비용을 달라 실제 사건에서는 이런 비용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런 주장을 계속 원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사건에서는 가급적 당사자들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제가 관여했던 임대차 사건 중에 한 가지가 기억납니다 어떤 할머니가 임대인이셨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임차인이셨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건 아니지만 제가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만나본 임대인은 대단히 고상하고 훌륭한 할머니이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셨고 가급적 원만하게 자신이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분쟁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에서 함께 공감대를 형성했고 실제로 많은 양보를 해주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차인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는 술을 마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할머니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또 법적으로는 당신이 지금 당장 집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얼마를 받고 집을 비워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차인 아저씨가 저에게 나는 죽어도 집을 비워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권유를 했더니 저에게 계속해서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또는 그런 판결이 선고되면 나는 LPG 가스통을 다 모아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빌라를 파파시키고 나도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득했습니다 정말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일까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들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너무나 큰 비극이기 때문에 즉 그때부터 임차인 달래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할 수 없이 임대인 할머니에게 상황을 말씀드리고 조금만 더 양보해 주시면 임차인에게 이야기하기가 쉽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염치 없는 저의 부탁에 할머니가 또 양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계속해서 똑같은 말만 뒤풀이했습니다 제가 다섯 번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 계속 술을 마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내심도 거의 바닥에 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 번만 더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번유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불렀고 여섯 번째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서 그때 임차인이 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빌라는 폭파되지 않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약속된 약간의 이사비를 주었고 임차인은 약정된 기한에 그 건물을 비워주었습니다 이렇게 임대차 사건은 사실 그 속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워낙 사람들이 절박하게 달려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소액보증금에는 최우선 변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주택임대책보호법의 취지입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경우에 6천만 원 이하이면 2천만 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소액보증금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재미있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입자 중에서 보증금 액수가 적은 사람들은 앞에 아무리 선순위자들이 있더라도 제일 먼저 보증금물 일정 범위 우선 변제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채무자들이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사람과 결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가짜 임차 안으로 내세우게 되고 예를 들어서 사실은 준 적도 없는데 마치 3천만 원짜리 세를 준 것처럼 서류를 꾸밉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그 돈을 배당받게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2천만 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으니까 2천만 원 받게 되죠 그럼 그 2천만 원을 채무자에게 줍니다 채무자는 이러한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그 돈을 모두 뺏길 상황인데 친구를 내세워서 2천만 원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 친구도 약간의 커미션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임차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가장 임차인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실무에서 느꼈습니다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보통 채무자와 가장 임차인 사이에는 인적 관계들이 있습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척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보통 금방 적발이 되기 때문에 이제 친구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도저히 관계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친구들 내세우는 경우가 있고 또는 직업적으로 가장 임차인이 되어주는 사람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임대차는 경매 직전에 아주 어려울 때 이루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채무자가 경매를 예상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 돈을 챙기기 위해서 가장 임차인들을 만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산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임대차는 결국 집에서 차임을 받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 사진을 내부라고 하면 그 집에서 찍은 사진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을 지급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 보증금 요즘은 자기 합수표로 지급하거나 또는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런 가장 임차인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현금으로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짜리로 줬냐고 하면 만 원짜리로 바꾸어서 현금으로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가장 임차인의 주민등록 초본 때 보면 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변동이 대단히 잦습니다 그 주소지를 하나씩 추적해보면 하나같이 경매 직전의 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가장 임차인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몇 가지 최근의 이슈를 언급하고 밀사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망인이 요원으로 매장 장소를 지정한 경우의 그 효력에 관한 사건입니다 A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47년에 B와 혼인했고 삼남삼녀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A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라고 하는 첩과 동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961년 이후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2006년에 A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A는 후처의 자식들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후처의 자식들에게 내가 양평공원 묘원에 묻히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원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그랬더니 본처의 장남 이 사건에 온 겁니다 본처의 장남이 어떤 소송을 제기했냐면 아버지의 시신을 나에게 넘기라 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사실 이런 소송은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묘약하면 본처의 장남이 후처의 자녀들을 상대로 아버지의 유체를 나에게 인도하라 라는 청구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시체에 대한 이야기 몇 가지를 좀 하죠 시체가 물건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려면 우선 사람의 몸이 물건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의 몸은 물건이 아닌가 물론 사람의 몸에서 분리되어서 거래의 극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라서 파는 경우도 있고요 혈액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람의 몸은 원칙적으로 물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망하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망한 이후에 남게 된 시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넘겨달라고 하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시체를 넘겨달라고 하는 청구는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그 시체, 시신 또는 유골은 굉장히 특수한 물건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용 수입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매장하고 관리하고 제사하고 공량해야 하는 아주 특수한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도 바로 그 시체를 넘겨달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누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 제1008조의 3에서는 제사 주재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대법원은 결국 아버지의 시신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속한다라는 라는 전제에 의해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는 일단 상속인이 협의로 제사 주재자를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장남 또는 장순자 이들도 없으면 장녀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남은 본처의 장남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원고가 이겼습니다 이 판시 내용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여자도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지적했다는 것이고요 한편 망인은 공원 묘지에 묻히고 싶었는데 그런 망인의 의사에 반해서 본처의 장남에게 시신을 넘겨주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이 또 다른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 망인이 요원으로 특정한 장수에 묻히고 싶은데 그 의사를 무시하고 장남에게 넘기는 것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수의견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의적인 의무이고 법적인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넘겨주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 소수의견은 아니다 망인의 의원은 법적으로도 존중되어야 한다 사람이 어디에 묻힐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결정은 사후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라고 본 겁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에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죠 현실적으로 인터넷에서는 많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명예훼선도 있고 모욕도 있고 저작권 침해도 있고 또 음란물도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선의 경우에는 실제로 댓글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때 누가 댓글을 올렸는지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에게는 충분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포털사이트들 다음이라든지 하이텔은 옛날 거죠 다음, 엠파스, 네이버 이런 여러 가지 포털사이트들이 있는데 이런 포털사이트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선적인 글이 올라왔는데 왜 그것을 제때 지우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에도 그런 사건들이 계속 계류 중이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의 문제가 늘 그러하듯이 여기에서도 결국 두 개의 상반된 가치가 서로 충돌하고 있고 이제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 가치 충돌의 장에서 어디에 과연 적정한 선을 꺼야 하느냐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도 그런 것입니다 과연 포털사이트에게 계속해서 댓글을 모니터링하고 삭제할 법적인 의무를 지우는 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입장에서는 포털사이트가 워낙 커졌고 또 사회적으로 많은 이윤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모니터링해서 그때그때 삭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해줘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입장에서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든다 하루에도 정말로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언제 그런 것들을 전부 스크린해서 판단을 해서 지울 수 있겠느냐 그것은 모두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고 그 비용은 궁극적으로 네티즌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글을 삭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미축시킬 것이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결국 이런 검열 과정을 통해서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가 미축된다면 그것은 사회에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가치층들 앞으로도 자주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행 추적 사진 촬영에 대한 사건 하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에 대부분에서 선고된 판결의 사안입니다 어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봤더니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별로 다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8일간 미행하면서 추적하면서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직장 주차장, 차량 수리업소 마당, 그리고 자녀의 어린이집 주변 도로 이처럼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장소를 따라다니면서 몰래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이것은 초상권을 침해하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라고 해서 미자료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보험회사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가짜 교통사고 환자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보험회사 측에서는 이렇게라도 가짜 교통사고 환자를 가려내지 않으면 사실 가짜라는 것을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항변을 합니다 하지만 또 사진을 찍히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는데 어디서 누군가가 자신을 주시하면서 사진을 촬영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또 초상권이라든지 사생활의 보호와 같은 인격적 가치 또 상대편에서는 보험회사가 추구해야 할 재산적 이익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항소심이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법원과 다른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민사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가치충돌이 있고 또 같은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들 사이에도 견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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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